가사시장 남극과 북극의 라이프 흑과 흑과 흑 이제 멍게 부서서 오늘 팀 나왔습니다 야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오늘 이 애니 많이 먹네. 자식! 형, 닦아줘. 이 깜찍이 다 묻히고 먹네. 우리 이 애니도 애교 한 번 해볼까? 무슨 애교? 나, 나, 나 애교 해줘. 이거 식은 척 넣기 아니야? 해볼게. 하나, 둘, 셋, 넷. 휘저봐. 아, 뜨거, 뜨거, 아, 뜨거, 뜨거. 이리 와! 뭐 해야 되지? 각상 할 일이니까 맨북으로 나와. 야, 너 수영 해봤어? 안 해봤어. 수영 안 해봤어? 무슨 게임이야? 해봤어. 여기, 여기 와봤어? 못하라는 거야. 야! 야, 정인아. 이게 너무 이상해. 갑자기! 야, 수영 해봤어? 야, 무슨 게임 해봤어? 야, 이거 뭐해? 아, 너 왜 이렇게 못하라 해? 아, 진짜. 안 돼, 문제인 거 가야 말고. 돌릴게. 아, 옆. 아, 옆. 야, 여기. nya. 여기, 여기 해줬어. 빨리, 빨리, 빨리. 이거 재미없어. prin Days 1 자 머리 한 번 올리고 나 정말 오늘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아니야 크리스 배고파요 크리스 밥 먹어야 돼요 오진이형 또 저 찬인데요 가위류스 먹자 이쁜어놨어요 사실 처몽 안 좋아해요. 처몽 굉장히... 여기 편의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하지만 이거 호주 거라서. 아하! 그라이! 아 오케이. 우리 먹을 때 이거 있어. 말을 못 해. 아! 이 길을 뛰어! 이 길을 뛰어! 위에 있었잖아. 이 길을 뛰어! 내가 언제 이러는 데 있어? 이랬잖아 너 처음에. 아 처음에?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붙였잖아요. 맞아요. 붙였잖아요. 하기 전에. 형 뭐였지? 쉬어! 네 음정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. You ready? Let's go! Let's go! 천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네. 아 그렇게 안 돼. Let's go! You wanna do my thing? 이제는 do nothing. 라는 문구가 경고에서 다시 알려주길. 나 이거 밖에 안 했어. 나의 패션 아이템은 나 자체이다.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호 형이 헛소리하는 것이다. 네 우리 놈들아! 내가 아이템은 나야! 내가 아 진짜 놈다! 넌 뭐하는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